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성경과 고대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한제국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제국을 가져보기로 했지만 그 제국은 이름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본질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나라를 가진 왕은 힘이 생기면 결국 제국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은 다른 민족의 나라까지 소유해서 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적 방법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전쟁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으로 갖추어지는데 장장 5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군인들이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아무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집트 사람들의 이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지만 아직 그들 민족이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리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숙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군대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국방과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틀인 법과 군대를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보다도 용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약속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용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용수화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전쟁 영웅들 가운데 여호수화만큼 위대한 전쟁 영웅도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화는 애굽에서 추리급한 후 히브리 민족이 아직 군대도 조직되기 전 아말렉과의 전투에 총사령관으로 출전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열이고성 공성전과 아이성 공성전을 포함해 5년간 31개의 도시국가와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 영웅 여호수화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화가 왕의 등극 선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화를 경애하며 원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화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화를 섬기겠노라 여호수화가 수많은 전쟁을 한 이유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섯 명이 백 명의 적을 이기게 해주시고 백 명이 만 명의 적을 물리치게 해주시겠다는 국방, 외교, 안보가 염려 없는 나라입니다 여호수화는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 전쟁의 달인이었기에 최상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화는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가장 행복한 개인이고 국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만은 가장 인간적이기에 전쟁은 하나님 손을 벗어나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제국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고대 전쟁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꿈꾸기 위함이고 거룩한 시민을 꿈꾸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블랙웰 서점 4층 영국 옥스포드 시내 한가운데 1879년 문을 연 파란색 간판에 블랙웰이라는 아주 오래된 서점은 옥스포드의 명물 중의 명물입니다 블랙웰 서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는 700권의 책을 내놓고 팔았던 아주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옥스포드의 대학들과 함께 옥스포드 공식 관광 명소로까지 지정된 정말 유명한 서점입니다 그 서점 앞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블랙웰 서점은 구하기 힘든 전공 서적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저도 영국 유학 시절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점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블랙웰 서점의 입구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작은 입구를 통해 들어가 보면 그 규모는 실로 대단합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정말 큰 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서점의 구조는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3층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생긴 다락방 같은 4층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 벽 쪽에는 작은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의 커피향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4층은 전체가 다 역사책만 있습니다 역사책들 중에 반은 전쟁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영국의 육군 원수이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버나드로 몽고메리 장군은 그의 역작 전쟁의 역사에서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문명을 이룬 곳은 강을 활용하여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비옥한 땅은 수많은 수확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을 빼앗으려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학문이 없지만 특히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전쟁입니다 심지어 TV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스스럼 없이 이건 전쟁이야 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전쟁은 역사를 통해서든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 어디에선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전쟁이야기 조공과 전립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어느 누가 어느 책이 감히 태초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가 기록된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책은 창세기 14장에 이르면서 어느새 벌써 전쟁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은 당시의 로 시작합니다 당시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로시 많은 재산으로 인해 한 곳에 살지 못하고 각자 살고 싶은 곳을 정해 삶의 장소가 나뉜 바로 그 당시를 말합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요세프스는 그 당시를 아수르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로시 선택한 땅인 소돔은 부유한 곳이었고 젊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요단 지역은 소돔을 포함해 5개의 도시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5개 도시국가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수보이망 세메벨, 벨라옥 곧 소할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의 도시국가가 침략해 요단 지역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은 아수르 도시국가들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화려한 소돔 땅은 사실은 소돔인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도시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겉모습만 알았던 것이고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던 요단 지역 도시국가 왕들이 13년째 아수르 도시국가들을 무슨 이유에 있은지는 모르지만 결국 배신하게 이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자 아수르 도시의 군대가 시리아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와중에 요단 지역 도시국가들이 사는 곳까지 공격해와 구덩이가 많은 곳 시띔골짜기 즉 염해의 진을 치고 소돔인들과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시띔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아수르 도시국가의 왕들은 시띔골짜기의 진을 치고 그곳을 전투장소로 택했는데 그들은 그곳 지형과 지물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때문에 요단 지역들은 아수르 도시국가 왕들의 전술에 말려들어 많은 군인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도시국가 4명의 왕들과 요단 지역 5명의 왕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참여한 대규모 전쟁에서 아수르 도시국가 쪽이 승리합니다 요단 지역 쪽은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많은 주민까지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평소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반까지 추격합니다 어두운 밤에 적들이 무기를 챙길 틈도 주지 않고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더 진격하여 다메색 호바까지 추격해 빼앗겼던 모든 것과 조칼로스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매우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브라함은 야습까지도 가능하도록 종들을 훈련시킬 만큼 군사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BC 2000년 야습과 기습이 아브라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는 21세기에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조카 로스를 구했으며 소도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후의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제사작으로 일컫는 살렘왕 멸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멸기세댁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멸기세댁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11조를 들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도망 입장에서는 되돌아온 백성의 목숨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도망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려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느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전쟁 이야기는 이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때문에 전쟁과 평화는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중요한 하도입니다 야습 작전 아브라함의 318명과 아덴만 작전 고대의 전쟁은 아침에 해가 뜨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각자의 수경지로 돌아가 밤에는 잠을 자고 다음 날 해 뜨면 또 이어서 싸우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고대 전쟁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가 없는 밤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야간이건 새벽 미명이건 아무 때나 공격하는 쪽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의 시간이 정해지는 형태를 띕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는 야간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가능하도록 전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1년 1월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닌데 TV를 통해 우리나라 군인들이 펼치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전쟁 용어를 접했고 21세기 이야기가 맞나 싶은 해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적하면 로마 역사상 최연소인 25세의 나이에 개선식을 올렸던 시대의 명장으로 마그누스 폼페이우스라는 존칭을 받았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생각납니다 BC 67년 당시 소아시아의 킬리키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해적들은 그 수가 3만을 넘었고 2천 척 이상의 해적선을 소유하고 온갖 해적지를 일삼았었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로마의 장수가 바로 폼페이우스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을 이 해적 소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해적은 국가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해적을 소탕한 폼페이우스는 이후 국가 영웅으로 대접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해적이 출몰했다니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벌였다니 해아래 새것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면서 펼친 작전 시간은 새벽 4시 58분 일출을 앞둔 어두운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새벽 4시 58분은 전술을 펼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밤에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아마 서양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등과 등을 맞대고 싸우면서도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싸움 고수들에 관한 영화들을 꽤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웬만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라면 밤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훈련에 관해서 고대 로마 군인들은 평소 훈련이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나는 훈련만이 야습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며 매우 여린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318명의 종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켰던 사람이고 당시 아수르 4개 동맹 도시와 요단 지역 5개 동맹 도시 간에 벌어진 큰 규모의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야습을 통해 구해낸 사람이니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군들을 구해오는 특수요원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들을 보면 대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고 관객들도 많은 감명을 받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를 구해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이 해적들의 손에서 구해지는 그 사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표했던 것입니다 21세기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해온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은 모두 야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야습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감행했던 전략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전쟁은 9개의 도시국가들이 참여한 매우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 개인이 사병을 데리고 참가해서 전략과 전술에 있어 속전속결과 야습을 택했다는 것은 전쟁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에 땀이 흐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 요원들의 야습 전쟁 기록이 그 첫 단추인데 시작부터 블록버스터입니다 또 하나의 야습에 대한 고대전쟁의 기록은 BC 4세기 알렉산드로스와 다레이오스 3세의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이수수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에게 대패한 다레이오스 3세가 도망을 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 3세를 뒤쫓지 않고 일단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레이오스 3세를 추격하는데 그때 페르시아 진영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야습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보는 1급 정보이기는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사작전에서 오고 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 군사작전의 결론을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습이 전술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야습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 알렉산드로스의 야습에 대비해 페르시아의 오만 대군은 밤새 횃불을 밝히고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대평원에 오만의 군사가 횃불로 밤을 낮처럼 밝히며 방패를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면서 전의를 불태웠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화이팅을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까지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밤을 세운 페르시아 군인들이 피곤에 지쳐있을 무렵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이 진치고 있던 가오가멜라 평원에 2만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밤새 횃불을 들고 방패를 두들기느라 피곤에 지친 페르시아 군대를 가뿐하게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잠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 새벽에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눈꺼풀과도 싸울 수 없을 지경인데요 적과의 전쟁 전에 자기 눈꺼풀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다레이오스 3세는 또다시 도망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 내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고 제국의 깃발은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쟁 아말렉 전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집트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히브리 민족으로 결국 성취됩니다 추리우키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 아브라함의 후손 70여 명이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라 불렀는데 430년 만에 숫자가 불어나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 민족은 민족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36년간 민족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는 성경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나온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기 위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군대를 조직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후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지만 이 처음 전쟁은 히브리 민족에게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듐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우수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초반 요셉의 가족으로 살 때야 불편함이 없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등장하자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추레웃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겁을 다스리더니 이집트 왕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가 두려워하는 문제인 군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불어난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대 조직을 만들만한 역량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국가정책으로 히브리 민족의 인구 조절 정책을 실행합니다 히브리인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 이를 엄하게 시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즉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살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 나일강에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으니 모세의 지도와의 출애굽은 했지만 어떤 조직이나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전쟁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간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뒤쫓아 오른 이집트의 군대가 병거들을 몰고 추격해왔던 것입니다 그 군인들과 병거가 홍해에 모두 수장당하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 모든 백성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왁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르레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리고 얼마 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것입니다 아말렉은 고블리티스와 페트라에 거주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호전적인 민족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집트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가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힘있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약할 때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을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자 모세는 여우수와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군인들을 선별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전쟁에 내보내는 모세나 노예 경험이 전부이지만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는 여우수와 모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골고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전쟁을 만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전략이고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래암의 남편인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자 전쟁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출입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출이니라 칼로 싸운 여우수아 팔을 잡아주며 협력한 아론과 훌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로 밀어준 모세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여 외우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암기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넣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암기하라고 주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승리 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가장 인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매우 특별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후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막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고대국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후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리품 처리 과정에서 사울왕은 사무엘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이때 아말렉 왕 아각이 위기인 줄 모르고 사무엘 앞에 줄고이 오며 말합니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이를 지켜본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길가래서 여우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세월이 지나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어지는데 아말렉의 후손 아각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즉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이어지는 전쟁이 됩니다 특히 에스더 때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위기로 몰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리고성 공성전 전쟁사에서 가장 어메이징한 전쟁 전쟁사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은 뭐니뭐니 해도 공성전일 것입니다 즉 남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공성전은 다른 어떤 전쟁보다 아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3대 대첩인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가운데 행주대첩은 성 안에 분여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있고 거기에 돌을 날라서 석전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혀 결국 대성을 거둡니다 이 전쟁인 기록에 남은 것을 보면 성 아래서의 방어가 성 밖에서의 공격보다는 이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공성전의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를 영화로 만든 트로이를 보면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성을 10년간이나 빼앗지 못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척하며 목마를 만드는 꾀를 내어 마침내 난궁불락의 트로이 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트로이의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연합군에 아킬레우스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영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어메이징한 고대 전쟁사의 공성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소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열이고성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은 주로 사다리를 동원한다든지 투석기를 가지고 성 안으로 무엇인가를 날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성 안의 내부 사람을 회유해서 성 안에서 성문을 열게 한다든지 혹은 첩자를 거짓 투항시켜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성전에서는 선발대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아래로 붓거나 화살을 쏘거나 최소한 돌멩이라도 던지기 때문에 성 바깥의 주변은 매우 위험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선발대가 되어 성 주변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쪽인데 정말 돌아버리는 쪽은 열이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그동안의 6일과는 달리 성을 7바퀴를 도니 성 안에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희가 가끔 산속에서 성경통동을 하면서 몇백 명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질러보는데 모든 사람이 의외로 많이 놀라는 것을 봅니다 겨우 몇백 명이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의 위력이 가히 상상초월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일을 버티다가 힘을 모아 내뱉은 소리는 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소리도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우수하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우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열이고 성 공성전은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열이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전술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실행하기 곤란한 전술입니다 전쟁터에서 공격하려는 성 주변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에 그것을 돈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가장 도발적인 전술입니다 때문에 이 전술은 사관학교에서 가르치기 곤란한 전술일 것이고 배워도 실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전술 중에 전술일 것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전쟁에서 어떤 전투는 말 그대로 임팩트가 하나도 없는 전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투는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들을 보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3세와의 전투인 이수수 전투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 군대에게 6만명의 전사자와 8천명의 포로라는 치욕을 안겨준 칸나의 전투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물리치고 스키피오를 로마의 영웅으로 만들게 한 자마 전투 그리고 로마의 윌리우스 카이사르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알레시아 공방전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전투 중 BC 202년에 있었던 자마 전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로마 역사에서 120년 동안 3차에 걸쳐 치러진 포이니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BC 218년에서 201년에 있었던 제2차 포이니 전쟁은 누가 뭐래도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주인공입니다 한겨울에 스페인으로부터 출발해 4만명의 용병들과 코키리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와 로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16년간 로마를 벌벌 떨게 만든 인물이 바로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때문에 16년 동안 로마의 군인들과 장수들이 수도 없이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정기 때 일본 순사가 왔다라고 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문 밖에 한니발이 왔다라고 하면 우는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16년 동안 한니발은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적인 한니발에게 도전장을 내민 로마의 장수가 한 명 등장했는데 그는 한니발보다 12살이나 어린 스키피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한니발을 로마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한니발의 본거지 스페인과 한니발의 본토 카르타고로 진격해 가서 그곳을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로마에 있는 한니발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카르타고의 자마라는 곳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전투의 승자가 스키피오가 되므로 제2차 포위니 전쟁의 최후 승자가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마 전투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5만 병사와 카르타고의 4만 병사가 격돌한 45세의 한니발과 33세의 스키피오가 맞붙은 자마 전투에서의 양측의 전략과 전술은 지금도 사관학교에서 가르칠 정도로 놀라운 전쟁 기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악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니발 하면 코끼리가 생각날 정도로 한니발과 코끼리는 함께 위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마 전투에서도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물론 한니발 쪽에서요 지금으로 치면 코끼리는 괴력의 전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가 그 코끼리를 오히려 역용했습니다 드디어 양측이 마주보고 줄을 맞추어 서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80마리의 코끼리가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코끼리 때에서 로마 병사들이 몇 걸음 옆으로 줄을 살짝 옮겨 코끼리를 피한 것입니다 코끼리가 달려들고 카르타고의 병사들이 연이어 공격을 퍼부할 계획이었는데 코끼리가 자리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달리면 멈추지를 못하는 코끼리들을 멈추게 하려고 카르타고에 코끼리 부리는 군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며 투창을 던져 코끼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코끼리들이 미쳐 날뛰며 전선에서 완전히 탈락해버리고 카르타고는 계획했던 어떤 전략과 전술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마 전쟁터가 스키피오의 무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니발의 코끼리는 로마에서는 가장 위력적인 존재였으나 한니발의 본국 카르타고에서는 가장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괴물전차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 스키피오는 로마 원로운으로부터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존칭을 얻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로 불리게 됩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전차 경주를 하면서 장래 아나운서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기념하며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 대한 로마인들의 경외심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코끼리들을 화나게 한 것이 바로 무서운 악기들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일사후퇴 때 중군군들도 꽹과리를 들고 공격해왔다고 하지요 고대의 전쟁 중 악기와 관련된 전쟁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기도원과 삼백용사들이 밤에 야습을 통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대군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등장하는 악기 즉 나팔입니다 그 전술을 보면 밤에 몰래 적전에 들어가서 기도원이 신호로 나팔을 불면 동시에 삼백명이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부는 전쟁을 지르는 것입니다 기도원 삼백용사가 상대했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인들의 숫자가 메뚜기의 중다함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 많은 적들을 겨우 삼백명 데리고 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상황에서 기도원은 삼백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포를 감추게 하고 난 후 신호와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며 소리치게 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삼백명이 나팔을 불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결에 놀라고 정신이 없는데 대낮 같은 횃불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삼백명 장정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를 무의식 중에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년간 전쟁 리뷰 성경 사사시대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름대로 수많은 책을 읽어 지식을 쌓는데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전쟁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의 지식인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애굽 궁지에게 발견된 이래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궁정에서 제왕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 모세도 전쟁에 직접 출정해 전쟁사에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모세의 전쟁 기록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나라들을 물리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야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그러나 시온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용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루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합니다 이후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자 모세는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후 여호수와는 요단강 서편에서 5년간 31개 나라를 공격해 모두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와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 눈쪽 곧 아루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말이 그렇지 5년간 31개 도시국가에 쳐들어가 모두 승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단 한 건의 방어존도 없이 모두 공격형 전쟁에서 말입니다 이후 다윗의 전쟁 기록은 역대상 18장 19장 20장 이렇게 3장에 걸쳐 전쟁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사사시대의 전쟁 기록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이자 동시에 전쟁에 선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세와 여우수와의 전쟁과 사사시대의 전쟁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기는 했습니다 모세와 여우수와의 전쟁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가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 안에 들어가 살면서 모세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웃 나라의 침략의 형태를 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시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300여 전의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그들의 전쟁 기록들을 정리하면 당과 같습니다 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메소포타미아와 맞서 싸워 승리한 온니엘 모하방 에글론을 죽인 에훗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시스라의 공격에 맞서 바락과 함께 싸워 승리한 여사사 드보라 300명의 용사를 선발해 야습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명을 물리친 기도원 그리고 돌라와 야일 암몬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한 입다 뒤를 이어 입산 엘론 압돈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한 삼손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뒤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의 전쟁 기록을 보면 아람 모합 암몬 아말렉 에돔 블레셋 베니게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나이 80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했고 그도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뒤 사살로 삶을 끝낸 기록을 남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습니다 결국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습니다 이때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지만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례가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천년간 전쟁 검색어 1위 다윗과 골리앗 오늘날도 스포츠 중견을 통해 가끔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요 서로 적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쪽의 힘이 다른 쪽에 비해 월등하게 강하다는 표현이죠 다윗이 유명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골리앗은 다윗에게 진가닥에 3천년 동안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스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물매로 던져 블레스의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칩니다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싸움은 임팩트가 있었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 상대의 허를 찌른 것이었고 다윗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승리를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전쟁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그의 승리의 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사실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이유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무기들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지요 다윗이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여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유명한 것처럼 다윗의 전쟁에 대한 생각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BC 천년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하여 당대에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군사천자였습니다 다윗이 권리악과 싸울 기회를 주기 원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나라를 발전시켜 부강한 나라가 되자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단번에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록은 그의 국민들 가운데 군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BC 8세기 세계 대제국을 만든 아수리의 주력군대가 18만 5천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 제국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만큼 월등한 전쟁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언제든지 지지 않는 상승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왕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년 시절 골리아스를 이긴 후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자신의 전략과 전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